강렬한 타리틀라로 돌아온 다섯 남자 앤블랙. 이대로 보내드리기 아쉽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모나리자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다시 봐도 반갑네요. 드디어 시작된 뮤직비디오 촬영. 분위기가 뭔가 묘한데요. 모나리자라는 타이틀곡인데 한국의 그림같이. 정말 한국의 그림같죠. 그런데 이준씨 딴 생각하셨나봐요. 이준씨의 결과한 이동 때문에 멤버들도 순간 당황. 이준씨는 민망하게 얼굴을 못 뜨는데요. 네. 바로 갈게요. 이번엔 과연. 눈빛부터 달라진 이준 카리스마트의 폭발. 멋지게 실력 발휘한 성공. 역시 댄싱무신 답주. 촬영 후 모니터 앞에 모인 앤블랙. 흐르는 땀에서 그들의 열정이 보입니다. 미르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여기서 형 눈빛 보여줘.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이준 할 때 눈빛도 보여줘도 모르겠어요. 너무 가려서. 자. 자, 저 선글라스 너버로 보여. 니 눈. 단독 촬영에 나선 미르시. 조금 긴장한 것 같죠? 이것이 바로 미르식 긴장풀기. 이번엔 손 머리 위로 하트까지. 하지만 손 마음은 정반대. 과연 멤버들의 생각은? 잘하네요.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부끄러워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는 지금 눈이 몇 개야. 부끄러워하지 못하겠어. 긴장들 하지 마세요. 긴장들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냥 평소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래도 사랑스러운, 유쾌한 남자. 엠블랙의 강렬한 컴백 무대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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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